경유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,200명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유도가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상은 도내 연소득 3,600만원 이하, 만 19세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. 신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몰에서 하면 되고,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해야 합니다.